자, G8입니다. 어디로 갈까요? 위안부 얘기 나왔더니 좀 약간 기분이 격해지네. 좀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. 위안부 얘기 그만합시다. 캠핑카 5대 있는 곳. 네, 힌집 있습니다. 힌집. 이거 마이크는 어떻게 켜요? 온 버튼 눌러요, 온 버튼. 하이즈 마이크 음성채팅은 몰라요? 하이즈 음성채팅은 몰라요? 2방향, 2방향. 2방향으로 줄게요. 자, 가봅시다. 지금 차가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차를 타고 오늘 이거 건물 지을 수 있나요, 우리? 아, 이 아가씨 겁나 못 뛰어. 캠핑차 5대, 오케이. 여기네요. 생존게임 전문 BJ, 대충 뛰어도 목적지 발견해요. 흑콩님은 아마 고민될 것 같아요.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, 흑콩님. 네, 트럭 다 쓰대 있어요. 어, 이거 얘네 집주인이 이거 다... 뭐하는 거 아니야? 차! 차 구하기 겁나 쉽죠? 그게 제 거예요. 묻어가려고 하지 마요. 내 거예요. 아니, 내가 열심히 찾아왔는데 내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는 거야. 제 거예요, 저 차. 김호띵, 어서오세요. 메탈, 꺼져. 깡지! 잠깐만요. 아, 나 깡지 또 오바이트 하는 것 같은데? 아, 씨. 이럴 때 깡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큰일이 있나? 잠깐만요. 그럼 이제 앞으로 넘어가는 거기입니까? 야, 어떻게 PC방을 자가용 타고 가지? 그 기름값 아껴서 컴퓨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식구 걸면 전국 들어가요. 이미 추천 눌렀으면 됐어요. 우리 룬양, 내일 봬요. 아, 원시 모드가 약간 좀 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찌찌가리기 없었으면 좋겠다.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식구를 걸려고 하는 겁니다. 식구 걸면 딴 기총 만들어서 반드시 들어간다. 진작에 좀 그래주지? 진작에 딴 기총 만들어서 추천 하나만 더 눌러주죠. 그럼 모두, 모두, 근데 따로 다운받아야 되는 거잖아요, 모드도. 집이랑 테이밍 장구류가 똑같아요? 비기빈님 안녕하세요. 뭐야? 그럼 뭐가 달라진 거야? 아, 이거 원시 모드는 달라지는 게 뭐예요? 아, 겁나 오래 걸리는데? 겁나 오래 걸리는데요? 뭐가 틀려요? 똑같아요? 틀려요? 뭐, 뭔 말이야? 아, 집이 달라요? 모두 엄청나게 설치해야 되겠네요? 꼴꾸딱! 설마 거기도 모두 겁나게 와서 또 렉걸리는 거 아니야? 집이 모양이 완전 바뀐다면 아, 건축 모드 용량 겁나 끓일 텐데? 식구는 안 거는 걸로 그래요, 식구 걸지 마요. 혹시라도 남성의 BP점을 보고 흥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전부 다 핫핑크로 철집 줄 때 시멘트가 필요 없지. BP를 색칠해주겠습니다. 원시 모드는 시멘트가 필요 없어요. 차장님도 리아이 아, 젤루가 날리는 건가? 뭐, 적응하는데 몇 시간밖에 안 걸리겠죠? 우리 수진이 형은 어디 있어요? 초코넥님, 그 아크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? 한 10분 걸리세요? 20분? 돌집인데 피가 15,000? 궁금하다. 아, 끝 서버 궁금하다. 아, 야 언제까지 달려야 돼? 아우, 씨. 발바닥에 땀날 때까지 뛰고 있죠. 카페 다이 고수님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카페 다이 고수님. 카페 다이 고수님. 이제 곧 나도 재밌는 아크라이스 이길 수 있겠구만.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요? 빅빅님 고매미 아니신데? 이방에 여성분 없죠?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우리가. 대놓고 색드립 쳐도 문제없죠? 아크가 아크 못 들어가는 겁니까, 그럼? 어, 우리 수진이 형한테 물어보세요. 자, 지금 아크 넘어갈 때까지 남은 시간. 고사에 빅빅님 고매미 될지 안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수진이 형님이 지금 여기 들어가 계신 분이죠? 네. 네. 제 목소리 졸리신 분? 뭘 저한테 물어봐요? 위치 선정님이 뭐예요? 제가 고매미 될지 안 될지 님한테 물어보래요. 저요? 네. 콜라 님은 무조건 관심 없다고 할 테고. 받아주시겠습니까, 수진이 형님. 어... 괜찮겠죠? 빅빅 님이 사고 치면 수진이 형 탓이에요? 집드립 보여요. 진짜요? 네. 초딩은 괜찮은 거임 색드립 쳐도 제가 언제 색드립 찾나요? 비피에 핑크를 색칠한다는 게 무슨 색드립이야? 수진이 형님 왠지 되게 쿨해 보여. 아, 관심이 없는 거예요, 님한테. 그런가요? 인정합니다. 여자였으면 엄청 까다롭게 굴었겠죠. 노래해줘요. 여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? 사진 한 번 보여줘야죠. 같은 멤버인데 얼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이러면서 엄청나게 까다랄스럽게 굴었을 거예요. 네, 여자가 없다는 점. 야이씨. 우리 오늘 집 지을 수 있어요? 누가 까생을 이렇게 설치해놨어. 초딩 남자면 이제 알때됨. 아우, 저기 집 보인다. 성당 보인다, 성당. 오케이. 저격총이 있을 거야. 날 괴롭했던 그 깡피 씨끼들 다 죽었어. 언제 아크하세요? 초콜릿 님한테 물어봐요. 초콜릿 님 탓이지 왜 내 탓이야? 아, 저분이 피씨방을 늦게 오는 걸 왜 내 탓을 해요, 여러분? 나도 지금 아크하고 싶어 죽겠어요. 근데 꽤 빨리 가셨는데. 아, 초코 님한테 말한 거예요. 초딩 남자 중에 성적인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? 우리 흑콩 님? 시빌 님. 네? 저 그럼 이제 고벤이 넘니까? 아니요, 어갈량도 허락을 해야 되고. 밀사 님도 허락을 해야 되고. 만장일 지젠데. 생각해 밀사 님은 진짜 나가신 건가, 그냥? 그분이 들어오시길 기도하세요. 아마 내일 들어올 겁니다. 빙빙 님은 왜 닉네임을 안 바꾸세요? 이쁜 닉네임을 두고. 저요? 네. 아이디어 다른 거예요. 까는 게 더 귀찮지 않나요? 어어! 야, 얘 손들었잖아. 손들었잖아. 손 들었잖아. 이 망할 놈이 총 안 집어넣어? 총 안 집어넣어? 음성 채팅 어떻게 해요? 음성 채팅 어떻게 해요? 빨리 빨리. 음성 채팅 어떻게 해요? 아무도 모르는 거로 찾아 볼게요. P버튼, P버튼. 뭐..뭐 눌러야돼? 큐! 하이! 휠키! 하이! 하이! 아이씨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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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휠키 눌렀어요 둘러싸였어 젠장.. 젠장 흠 오케이! 아임 오케이! 엔에 주에니님 안녕하세요 아이원 투 유어 패밀리 아이원 투 유어 패밀리 난 너의 가족을 원한다 아 이거 가족 되고 싶다 어떻게 하지? 아이씨 니 와이프로 갖고싶다는게 아니라 니네 가족이 되고싶다고 이씨 코리아 코리아 아 젠장 젠장 동양인 무시하네 빌어먹을 놈들 동양인 무시하네 동양인 동양인 무시하네 얘네 중국인들치곤 영어 잘하는데 오우 나 옷바꼈다 옷바꼈다 오우씨 바지만 벗으면 완벽한데 바지 벗고싶어 바지 벗고싶어 바andy 외국인 무시하네 어차피 한방과个 유빈 여행 갔을 때 한 3박 4일 동안 다이어트 여행이었거든요 음식이 향신료가 너무 강해서 못 먹었어요 3박 4일 동안 그러다가 새벽 1시인가 12시인가 그때 패스푸드점 햄버거집을 찾아 가지고 한 30분 걸어 가지고 가서 햄버거집을 발견을 했거든요 너무 배고파 가지고 아이원트 디스 햄버거 막 이 얘기를 했더니만 지네끼리 막 제스처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걔네 영어 더럽게 못하던데 악하면서 느낀건데 영어하는 중계기인들도 있어요 그래요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못해요 부잣집 애들인가 보네 쟤네 친하게 지내도 되겠네 그 집 한 분 더 갈까요 갖다가 또 죽이시려고 위에 옷도 벗길 수 있어요 옷 다 벗을 수 있어요 드럽 안되는데 드럽 하시면 안되죠 드럽 안되는데요 왜 안되는지 알려드릴까여 얼굴이 별로인데 왜 드럽 안되는지 알려드릴까여 옷에 아이템들이 들어 있잖아 옷에 아이템이 어딨어? 아 이거 옷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이라서 드랍이 안돼요 그럼 이걸 벨트로 옮겨요? 안되는데? 벨트 용량보다 아마 그 용량이 많을걸요? 그럼 이걸 다 버리면 돼요? 그랬어요? 그러면 될 수도? 붕대 따위 필요없어 옷이 벗고 싶어 후우! 에 심판쭈 이 정도는 해야지 중국인분들한테 안죽지? 올라 쟤 뭐 날라는건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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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미인교로 꼬셔주겠어 오케이! 야야야야야 이리와! 위로 올려요? 아까 아이템을... 부라를? 아니 아까... 뭐를 위로 올려요? 아까 아이템을요. 뭐 중국애들이 보자마자 죽인다의 한표야. 어우 허리가 좀 잘록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... 아니면 현실적으로 튜브가 있던 것. 뭐니 캐릭터? 너무 막 만들었는데? 흑홍님 제일 좋아하죠? 우리 초육? 흑홍님 겁나 좋아하죠? 11TV 하트TV는 뭐야? 야 이 더운 날 좀 벗고 댕겨야지. 설마 이거... 설마! 검은 사막처럼 물효과가 있으려나? 만두님 어서와요. 아니요? 없을걸요? 자 여러분 번질번질해진 내 다리를 보고 싶습니까? 아니다? 물효과는 없었다? 아 맞다. 검은 사막에는 물효과 있었지. 좋았는데. 스타킹이 아주 번떡번떡 하죠. 겁나 섹시해. 물만 보면 빠지고 싶어. 그니까. 왜 털었는데. 팬티도 하늘색이고 이런 하얀색 스포츠 브라이 너무 순결해지는... 순결하게 느껴지잖아. 아 이미 아까 그 짱깨들이 다 털어 갔네. 아이씨. 고장난 차랑 안 고장난 차랑 뭐가 달라요? 탈 수 있고 못 타고 그 차이죠? 아니 왜 형은 똑같아요? 아니요. 달라요. 고장난 차는 누가 봐도 고장난 차인데? 탈 수 있는 차는 세 개밖에 없어요. 세 개. 아 그 차 이름이 달라요? 차 외형이? 그냥? 네. 외형이 많이 달라요. 탈 수 있는 차는 딱 색감이 있어요. 색감이. 다른 것들은 다 흰색이 약간 회색빛 나는데 탈 수 있는 차들은 이제 색감이 있어요. 초록색, 갈색, 그리고 경찰차. 나 왜 지도 표시 안 돼요? 왜 방향 표시가 안 돼? 그럼 지금 아까, 지금 아까 나침반 버렸잖아요. 아, 그러면 안 돼요? 네, 그러면 안 되죠. 젠장. 젠장. 나 길모른다. 자, 여러분들의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저는 지금 모든 걸 버렸어요. 오후. 근데 옷은 어떻게 저렇게 새하얘야? 검은수 사막은 출렁출렁하다구만. 캐릭터 막 만들었네. 아, 검은 사물은 워낙 명장이기 때문에 아크 각인데 초코렛 님이 아크를 아직 접속을 안했잖아요 초코렛 님 탓이에요, 지금 다 자, 아크 보려고 오신 분들 지금 얼떨결에 H1 제통 보시는 분들 초코렛 님을 원망하세요 아크 언제 가요? 초코렛 님이 접속을 해야지 따라가죠 초코렛 님 탓이에요, 지금 이 아이씨, 이거 계속 달리기만 하도 끝나겠는데?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, 달리기만 하네 어, 얘는 왜 5단 펀치가 안 돼? 왼쪽 잽만 날리네? 어우 씨, 서양 역시 커 역시 커요 젤리님 어서 오세요 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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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빌 님이 쭈니 님보다 순이 높을걸요? 쭈님 요즘 방송 끼엄껴 마시지 않나요? 옛날에 아크, 아 아크랜다 아프리카 랭킹 1위 셨던 분 맞죠, 쭈니 님이 쭈니 님이 조만간 1위 하시겠네요 아, 나 지금 방향도 모르고 계속 뛰고 있는거야 지도도 안 열려 네, 아이아이 젤리 님 안녕하세요 다시 아크가 하고 계세요 조만간 아크 1위 2위 하시겠네 지금 아크 베스비제이님 한 분 들어오셨죠 그분이 지금 1위신데 쭈니 님이 조만간 1위 하시겠네요 어, 수신이 형한테 물어보세요 수신이 형이 책임진하고 했잖아요 수신이 형 돼요? 아이씨 길이 끝이 없어 나 언제까지 뛰어야 돼? 혹시 클랜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? 무슨 클랜이요? 수신이 형 말 안하셔 더 이상 남자랑 말 섞기 싫다 뭐 이런 분위기죠 야이씨 옷 벗었다고 펀치도 왼쪽 펀치 밖에 안 나가요 얘 손해보는 게 많네 옷 벗으니까 단지 눈만 즐거워요 아, 저희 원래 아크방입니다 아크방 H1, Z1은 아까 좀 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지진생님 저기 차맡다 차맡다 짱개들의 냄새가 나 중국애들의 냄새가 나 젤리님도 아크 방송 보세요 근데 우리 방에서 처음 뵙지? T버튼 누르면 T버튼 눌러도 뭐 없는데요? 네온사이님 안녕하세요 아 젤리는 나가시려고요? 아크 안하세요? 까비 나중에 뵐게요 내일 이 시간에도 이 게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내일 뵐게요 저희는 이거 조금만 하고 아크로 바로 넘어갈 거라 내일 편하신 시간대 오시면은 다른 게임 이 게임 이 게임 내지는 헝거 게임 그거 같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안경 그러면 초콜릿이 너 그 상태로 그냥 띄신 거 아니야? 아 젠장아 얘 뭔데? 아 젠장아 야야야야야야야